왔다 왔다. 아 오케이. 오케이 왔다. 아 왔어요? 전혀 앞에 그냥 놓고 갔어. 전혀 왔어요. 근데 이거 마르고 먹어야 되잖아. 응. 응. 계절이죠 이거. 하는 동안에 마를 것 같아. 이거 발라놓고 또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네. 순서가 좀 이상하네 계속. 그럼 좀 거의. 그건 굳은 것 같아. 그렇지 마른 것 같아. 궁금해요 궁금해. 괜찮은 나도 사야지. 어떻게 하는 건데. 이렇게 한 번. 응? 어어. 응?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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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괜찮죠? 오 화사하다 화사해. 예뻐요. 잘 어울려요. 컬러가. 근데 진짜 립 바른 것처럼 바르고. 아 안 바르신 게 나은 거야. 이걸로 만들 때는.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. 그런 거야? 나 진짜 이번 주에만 한 세 번째 먹는 것 같아. 이거? 어. 뭐가 너무 맛있어. 부짐하네. 좀 적당히 들어갔네요. 괜찮아? 응. 맛있어. 맛있어. 여기 맛있어. 응응. 너 쇼핑할 때. 생각해? 어우 쎄네. 언니. 생각하고 사는 거야? 무슨 질문이 그래. 생각하고 사는 거야. 나한테 왜 그래. 나는 한 번도 그냥 바로 산 적 없어. 정말. 무조건 고민하고. 얼마나? 보통의 사람이 다 고민을 합니다. 한 시간은 고민해. 한 시간은 고민해. 한 시간씩이나 고민하세요? 그리고 가격대에 따라 달라. 5만 원 안쪽이면 한 한 시간 정도. 10만 원 이상이다. 그러면 한 3일 정도 고민해. 내가 항상 월말에 카드 내역을 보잖아? 진짜 잔잔바리로 엄청 많이. 그래 가랑비에 옷 젖는다니까. 저런 게 문제예요, 저런 게. 우와, 저 얼마예요? 고민하고 샀잖아, 결국에는 다. 그러니까 답정로야, 사실은. 근데 그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그 부츠. 부츠 형? 또 사? 다리맛선 김. 다리 주무어주고 이럴데도. 발바닥 따고. 아까 봤잖아. 효과 엄청 대박이잖아, 이거. 이거는 하면서도 행복해. 그래, 줘봐. 이 시프부터 좋아하시네. 이러다가 나중에 윤영 씨. 안녕하세요. 나는 제 윤영. 전기를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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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. 안돼, 안돼. 그만 놔. 친구가 그래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네. 가난을 거꾸로 하면? 난다. 그래, 너. 딱이다. 딱이야. 저거 새겨들어야 돼요. 새겨들어야죠.